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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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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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야? 여러분 잠깐만요 거울 앞에 새도 죽어있고 그때 우리가 똥창이라고 갔을 때 안에 갇혀가지고 방안에 숨어있는데 밖에서 막 문 두들기고 난리 났잖아 그렇지 슬리퍼 슬리퍼 거기를 내가 왔다니까 혼자서 거기를 내가 혼자 샀다고 이 먼 거리를 혼자서 긴장되니까 하나.. 아직은 조용해.. 아직은 조용해.. 와 대구 잠시만요 잠깐만.. 내가 잠깐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 누가 들어온 거 같아? 아.. 와아.. 여러분들, 혹시 모니가 그럴 일이 없길 바라야 되겠지만 혹시 모니가 잘 기억해두세요 나도 잘 기억해둘테니까 이거 지우개 신발의 위치 이런거 잘 기억해내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잘 기억해내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층에서 만났는데 1층에서 왔던, 내가 들어와서 왔던, 지나쳐 왔던, 어딘가에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, 설마 또 슬리퍼? 설마 또 슬리퍼? 마 مس MMA 하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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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...! 하우... 누구야..? 누구야..? 내가 알맞지..? 내가 알맞지..? 누구야..? 뭐야..? 뭐야..? 자라지 마..! 깜짝이야.. 진짜 고 pracy 왜!!!! 장난치지 말고 나와봐 어디야? 어디야? 2층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뒤에 누구야? 누가 맞췄어요? 또.. 또 누구야!! 뭐야!! BOO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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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! 또치즈니스 얘기해봐 또치즈니스 너 어디지? 가뭄 못 찾겠다.. 가뭄 못 찾겠다.. 어디야? 가뭄 못 찾겠어 1층.. 3층.. 어디야? 깜짝이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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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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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는.. 여러분들 방금 소리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 도저히 용기가 안 나 지금 내가 차를 얼마나 쓰게 못하는데 그걸 따라 와 진짜 개소리입니다 미쳐버리다 뭐야 소리 계속 나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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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